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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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사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온 세계를 장악하여서 내 피림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여러가지 사상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히들 붙잡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SNS 그리고 여러가지 미디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전부 세상의 것들을 세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 확인을 했듯이 여호수하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나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난한 땅 정복을 이룰 수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하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도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갖 저주와 재앙을 면하지 못하였고 사사기에 나와 있듯이 계속되는 실패와 전쟁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에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특별히 이 보금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무지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지속되어야 될 보금운동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올바른 결단을 내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면 결국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것 우상 숭배 속에 빠지고 그로 인하여 나타난 저주와 재앙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 세대는 이렇게 보금운동 속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만 이 보금운동이 지속되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은 어쩔 수 없이 내 피림 문화와 내 피림 사상 속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에 주셨던 말씀처럼 생을 걸고 나에게 먼저 보금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을 걸고 우리는 이 보금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매년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될 이 보금운동 그래서 지난 우리 HR실 때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이 언약의 바톤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랩런트를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평생 받아야 될 응답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최고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보금을 각인시키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훈련시키는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당장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그 성막이 완성된 직후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그대로 따라갔을 때에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노예로 간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피 언약을 놓쳐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예배를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다시금 언약을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였을 때는 오늘 주셨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모든 사람이 알 만큼의 응답과 증거를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때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2사에서 60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먼저 임하여야 우리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어두움 속에 캄캄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에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참된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모든 사람에게 빛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올 때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소통시켜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여야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망대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영호와의 영광이 나 개인에게 내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살리는 망대의 축복 나 개인이 먼저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압니다 심지어는 귀신도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것이 되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지 않는 한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한들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사난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 그것이 누려질 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처럼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과 금이 그들에게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너를 낳게 할 것이다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지시는 축복 속에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0장 19절의 말씀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갈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오늘 어떤 문제 있으십니까? 그 문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 참된 반석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인생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 예배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예배할 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되어질 때 혹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일들 사건들 확신되어집니다 아 끝내셨구나 이미 다 이루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던 예배에 집중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무능이 상관없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모든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성취되겠구나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배 드리고 끝나고 밖에 나가면 그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때로 시시 때때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그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절대 사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세계보고마에 증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나만 우리는 현장에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무능을 뛰어넘는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참된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 먼저 이런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나타내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첫 번째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주실 때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상황들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막의 구름이 떠올랐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반대로 성막의 구름이 내려앉았을 때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중심이 성막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심은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반드시 나타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장에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말씀은 나와 맞지 않아 저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되는데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셔도 안 되고요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말로 들어서 안 됩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따른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중심하여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정확하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서라 하시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속되어야 될 보금운동을 위해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완전히 각인하고 뿌리내고 체질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생을 걸고 보금운동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들여야 되겠구나 우리가 생을 걸고 이 보금운동을 전달하는 일에 내가 나의 인생을 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분명합니다 개인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매번 매일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주의 사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으로 붙잡아 주셔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강단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사전의 말씀처럼 이 말씀 맡은 사역자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머지 교회의 일들을 전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어떡하십니까? 이번 강단에 말씀 주셨듯이 결국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주와 재앙, 실패를 면할 수 없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시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으로 머리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그리스도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단임 목사님? 아닙니다 장로님들? 아닙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많은 랩런트들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점점 주일 학교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주인 되어있고 세상의 것들이 주인 되어있고 그 내면에는 결국은 사단이 주인 되어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통하여 지역의 현장에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통해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진짜 예배한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머리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내 생각 기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교회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로 붙잡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 그리스도가 주인된 응답을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의 응답을 실제로 찾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2, 3, 7 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2, 3, 7 나라 살릴 증거를 계속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데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자를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석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성삼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만큼 나타나는 것을 보고 증거라고 합니다 2, 3, 7 나라 모든 현장이 우리 교회의 역사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볼 만큼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온 지 1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2천여 명의 랩런트 리더가 바로 이 자리에서 리더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랩런트들이 이곳에 모여서 랩런트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심부름하고 있다 이게 바로 2, 3, 7 나라 살리는 어마어마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었냐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과 예배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 증거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여름이 이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에 전달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로 WRC와 리더 수련회 그리고 HRC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나만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전의 랩런트 대회는 본부 안에서 체계적으로 그 그룹들이 갖추어져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교회가 이 일을 감당한다? 제 생각에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장서시는 우리 단임 목사님과 또 앞장서시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인도에 가시는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가 2, 3, 7 나라 살릴 만큼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에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과 함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도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나 개인에게만 또 우리 교회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현장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현장에 흘러들어가 성취되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장의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야만 세상의 잘못된 사상들, 이념들, 사단이 심어놓은 나, 나의 것, 나의 성공 이런 것들이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망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말씀의 망대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현장에는 이미 다른 세력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 꺾을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나가기도 전에 미리 먼저 말씀의 망대를 세워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역사가, 그 말씀의 성취가 내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있는 강한 세력들이 먼저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현장에 빛을 비춰야만 그 현장에 오래된 문제들이 그 현장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 사단의 망대들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념 그것들이 이미 사단의 망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그걸 안 따라간다 한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결국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망대가 시급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래서 활발하게 뭐가 일어나야 되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그곳에 그 빛을 보며 진짜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 진짜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망대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말씀의 망대와 함께 우리 현장에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현장의 흑암, 저주, 재앙이 단번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과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의 현장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세우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증인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를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증인의 망대가 세워질 때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증거는 반드시 237 나라에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가진 증거의 망대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가진 증거의 망대는 진짜 답이 필요한 자들에게 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이 증인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이 보금운동을 이어나갈 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증거의 망대, 증인의 망대를 세워나가야만 우리 후대들이 그 증거를 보며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원단의 말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면서 25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대 25, 치유 25, 237 선교 25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의 망대를 세워서 237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 금토일 시대를 통해 후대들이 기도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붙잡을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될 증인의 망대입니다 언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참된 예배 속에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충만하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따라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10편 100편 3절에서 4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환송함으로 기뻐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 응답의 역사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또 현장에 나가실 때마다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증거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충만하게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에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증거의 망대를 세워 반드시 지속되어야 될 이 보금운동을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만앙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성사미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나의 응답으로 우리 교회의 응답으로 우리 현장의 증거로 가지고 나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우리 교회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